사회적으로 왔다는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박선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것 모르면 어디 가서 대화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라떼는 파가요. 첫 만남에 혈액형을 묻고는 했다면 요즘 MG세대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죠. 오늘의 핫키워드 주제 눈치 채셨나요? 네, MBTI 아닙니까? 이거 하면 다양한 성향 파악에 도움이 돼서 올까요?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네, 맞습니다. MBTI는 이제는 젊은 층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MBTI란 총 16가지 성격 유형을 기반으로 한 성격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멀리 가지 않고 당장 유튜브나 SNS만 봐도 MBTI 유형별 궁합, MBTI 유형별 회사 생활 같은 게시물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MBTI가 성격과 비슷하다고 봐야 할까요? 제 주변만 봐도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요. 네, 맞습니다. 신뢰도에 의심하는 사람이 적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MBTI 검사를 해본 사람 중에서는 MBTI 성격 유형과 자기 성격이 일치한다는 응답도 높았습니다. MBTI 검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3%가 MBTI 성격 유형과 자신의 성격이 같다고 답했는데요. MG 세대뿐만 아니라 MBTI 검사를 경험한 50세 이상 응답자 중에서도 80% 이상이 MBTI 결과와 자신의 성격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는데요. 반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 뿐이고요. 이런 MBTI를 MG 세대들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도 적용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 MBTI로 공합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앞선 조사에서도 무려 85.9%는요. MBTI와 실제 성격이 일치한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MBTI 유형이 있더라고요. 재기발랄한 활동가 유형인 ENFP가 17.2%의 응답률을 얻어서 1위에 올랐고요. 이어서는 ENFP형을 꼽은 그룹의 선택 이유를 묻자 압도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가장 컸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겪어보니 좋은 면이 많아서 협동심이 뛰어나서 이런 답변도 뒤를 이었는데요. 반면 가장 함께하기 부담스러운 동료 유형은요. 논리적인 사색과 유형으로 비평적인 관점을 가진 INTP였습니다. 이유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할 것 같아서가 52%로 1위였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런 MBTI에 대한 신뢰, 열광하는 문화가 생겨난 걸까요? 네, 이게 코로나19로 심한 사회 경제적 불안도가 MBTI가 유행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주나 점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 심리와 비슷하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불안하면 기댈 곳을 찾게 된다며 사주나 점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보이는 MBTI에 의존해서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MBTI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참고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되어서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전문가들은요. MBTI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며 과도한 맹시는 위험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의대나 간호대에서 사용될 만큼 신뢰도가 인정되는 다면적 인성검사, MMPI도 면접에서 당락을 결정지는 요소로 사용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MBTI 역시 누군가와 대화의 시작점, 재밌는 놀이, 흥미,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MBTI 화재로 분위기를 풀고 누군가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하나의 작은 창이 된다면 약이 되겠지만요. 지나친 믿음은 독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핫키어드 박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